다음은 월드컵 탄수하는 크라이 Planning 저희 인사드리겠습니다 둘, 셋! 워리어 판타지! 안녕하세요 핑크 판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뒤에는 또 다른 일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라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우리 막미들 팬션이 저리 해요 5,6,7 여기는 아우, 뭐, 면허가 천천 이거 하시는 분 놀이공원 놀이기 위해 타기 전에 아마존 가면 직원분들은 재밌게 해주시잖아요 제가 요즘 그 영상에 빠져서 맨날 보면서 따라 하거든요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최애의 자유를 만나면 바삭바삭 이체 이체 이쁜이란 말이야 데려가지마 이거 뭐야? 이체 이선아 사진찍다 오늘 말 잘 듣는다 꽃잎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가 미우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맞아요 왜 구름이야? 피사님 피카츄인데요 여기다 감사합니다 rik 한국국토소 다행이다 다행이다 흠 다행이다 감사합니다